당신은 팔 올리면 안 돼. 당신이... 내가 무조건 그리스라는 말이야. 그리고 야, 너희 큰일 났다. 너희들 자리 안에 너희들 큰일 났다. 너희들 어디 지킬 수 있어? 우리도 놀려는 거 아니야? 우리 귀신이야. 안 되겠다. 너희들도 뭐 하나 써줘야지. 얘네들도 큰일 날 애들이네. 자, 저녁에 연락해. 내 전화번호에... 심심하고 무서울 때에 연락하라고, 강 씨 나오면은. 왜? 뭐 할 얘기 있어? 아니... 아니, 왜 펜덜 내려왔어? 펜덜 뭐야? 야! 야! 날이 좋지 않아서, 날이 적당해서, 모든 날이 좋았어. 야, 너희 뭐야, 감올려 들어왔어. 야, 너는 누구 데리고 올게? 젓가락! 젓가락 뭐해, 젓가락! 야! 야, 역시! 손줄나고! 오오오! 젓가락! 뭐야! 아, 뭐야! 아니야! 이거 진짜... 네가 이렇게, 1.7 흰 Alternatively, 이렇게... 야! 야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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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! 야! 이게 우리 경실이야. 너희 뭐야? 야, 잠깐만, 야, 감시! 잠깐만! 저기, 죄송한데 왜 여기서 이러세요? 아니, 본인 집에 가세요. 집 넓잖아요. 진짜 커. 너네 한 번 갔다 온 천혜 귀신 봤어? 뭐야? 야, 너네 귀신이라며. 너무 부끄러워. 너네 귀신인데 귀신이 귀신 보고 놀라는 게 어딨어? 또 놀라워. 어? 또 놀라워. 아까 봤어. 진짜 분명히 내 자유로 해서 봤어, 너를. 자유로 해서? 왜 자유로 해서 한 번 본 것 같아. 와, 진짜 술을 생기셨네요. 진짜. 항상 잘못하고 싶은 거 아니에요? 너무 깜짝이야. 자, 그러면. 엘라, 엘라스틴 했는데 왜. 아니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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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 천혜 귀신이니까. 나 몽달이지? 나 몽달 귀신이야. 둘이. 원래 너너들 커플이야. 둘이 커플이야. 너네 커플이야. 자, 둘이 영혼 결혼식 한 번. 영혼 결혼 시켜야 되니까. 이왕 한 번 갔다 왔는데 또 온 일 하네. 너는 왜 죽은 거야? 못생겨서 죽은 거야. 하하하하. 이따 있어 봐. 몽달이랑 이어줄 거고. 너는 뭐야? 나는 이 학교가 물이 좋다 그래서 일본에서 겁나 온 토시오래. 토시오 애기 아니야? 시험이 있지? 토시오 애기 있어. 나 나이 먹었거든? 옛날에 애기 토시오가 아니야. 토시오고. 저기 승사자. 누구 데리러 올 때만 오는 거 아니야? 왜 다 죽어있는 사람들인데 왔어? 내가 노자 돈이 없어. 돌아갈 돈이 없는 거야?